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0 토토즈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원도심을 핫하게 즐기고 가정 미디어를 찍으셔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대전역에서 청춘넌아들이 에이블 아트전이라는 곳에서 참여했습니다. 작가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시회였습니다. 명관이도 여기에 참여작가로 참여하여 대전역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많은 발달장애 청년들의 작품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대전역에는 청춘넌아들이라는 청년들을 위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전의 청년들이 와서 많은 정보와 진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팜프렛을 보여드립니다. 전시회에 대한 팜프렛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대전역에 와서 명관이의 그림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가 명관이의 전시회를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명관이의 그림입니다. 명관이가 숭례문을 갔던 것과 뒷산에 놀러갔던 것을 잘 그렸습니다. 명관이를 가르치신 자원봉사하신 선생님입니다. 협업하신 작가님들이 오셔서 많은 도움과 협력을 하였습니다. 명관이가 이 전시회를 통해서 한층 성장하는 화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명관이의 그림을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명관이가 이 전시회를 통해서 한층 성장하는 화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관이가 이 전시회를 통해서 한층 성장하는 화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